부평 깡시장과 지능종합시장, 부평문화의 거리가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동참합니다. 부평깡시장은 8, 9일 이틀간 산지 직거래 농산물을 도매가격에서 한 번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. 특히 해당 기간 동안 구매자를 대상으로 대형 TV 등 푸짐한 경품행사도 진행합니다. 지능종합시장은 이미 지난달 29일부터 동행세일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. 350만원 상당의 경품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. 부평문화의 거리는 오는 12일까지 동행세일을 진행하는데요. 지역 패션 브랜드들을 최대 80% 세일 행사를 펼칩니다.